제주 MBC가 창사 47주년을 맞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기 대선 후보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5년 인기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국정운영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53.9%, 잘못하고 있다 41.5%로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긍정평가는 나이가 많은 층과 주부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정평가는 젊은 층과 학생계층에서 많았습니다. 1년 전 53.9%이던 긍정평가는 올해 초 38.1%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타결 등이 역량을 미치면서 1년 만에 지지도가 회복됐습니다. 2017년 12월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 예비 주자들에 대한 선호도도 물어봤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3%로 가장 높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3.7%, 문재인 세정치민주연합 대표 10.7%, 원희룡 제주지사 9.5%, 안철수 전 세정치연합 대표 6.5%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4.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2.2%, 김문수 1.8%, 유승민 1.7%, 안희정 1.6% 순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박원순 시장은 지난 2월과 비교해 선호도가 오른 반면 재신임 투표 논란에 문재인 대표는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